XSFM입니다. I, D, W, K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 못했습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의 시내의 자동차들이 아이보리색으로 먼지구덩이를 뒤집어 쓰고 있는 서울시내의 한복판 어딘가에서 보내드립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68의 목요일 순서입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고요. 옆에는 변함없이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아이러니한 날씨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지금 뽄세를 보아하니 벚꽃은 이번 주말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주말에 그 강추위와 비를 뚫고 벚꽃 구경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벚꽃은 생생해요. 의외로 아직까지 많이 매달려있고 갑자기 추워서 붙어있었어요. 오히려 이번 주에 좀 흩날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미세먼지가 찬 거를 해서 갈 곳이 없어요. 표현은 늘 바뀌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옛날 표현 참 웃긴 거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가끔 쓰고 있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웃기고 있네. 옛날엔 구름만 없어도 맑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더러운 날씨에 전해드립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광고를 들으시고요. 뉴스를 좀 접하시고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파일럿입니다. 여러분의 리퀘스트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XSFM입니다. 자, 출발할까? 근데 엄마, 우리 차에도 블랙박스 있어? 지금 XSFM에서 다양한 블랙박스를 만나보세요.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지만요.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그리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든든해집니다. 나는 당신의 블랙박스입니다. 당신, 그리고 타인의 삶을 지켜주세요. XSFM에서 부터 민주노총 광고인 줄 알았어요. 물론 민주노총도 당신, 그리고 타인의 삶을 지켜주려고 애는 쓰고 있어요. 하지만 차 사고가 났을 때 민주노총이 나가서 도와주지 않아요? 블랙박스 광고가 왜 이렇게 무겁고 화려해졌느냐? 블랙박스를 한 회사 건만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투채널 HD 지원하는 저가형 늘 원래 있었는데요. 그거 말고 파인뷰 GXR1000? 저는 이게 무슨 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슈퍼 FHD라는데 슈퍼 FHD가 뭔지 몰랐거든요. 진짜요? 그런 게 있어요? 2.5K래요. 4K가 아니고 2304x1296이에요. 이걸 2.5K라고 부르더군요. 꽤 높네요. 그렇죠. 저희 집에는 그걸 지원하는 모니터 없는데 그러세요. 풀화면을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FHD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 중에서 만도의 제품하고 아이트로닉스의 제품은 2주 동안 만 원을 할인해서 팔고 있습니다. 2주를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값갖으면 눈치 많이 보여서 2주 동안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몰에 오시면 블랙박스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뉴스라운드업 히스테리 인 러 메이킹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중요한 뉴스가 많지만 저희도 중요한 뉴스 많아요. 한 3일째 검색어 상의에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구조에 있는데요. 네. 요즘 아파트는 지상면적을 공원처럼 꾸미고 차들은 모두 지하로 들어가도록 설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아파트들은 차가 없어서 지하가 없고 지하에는 기계실 같은 것이 있고 주차 대수도 한 대가 안 됐죠. 남는 땅이 있어서 남는 땅에는 나비가 논의로 써요. 축구도 하고요. 네. 아예 2층에 판을 하나 만들어요. 네. 그리고 거기를 공원으로 쓰고 거기는 입주인밖에 못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 곳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이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2.3m 정도의 높이인 곳이 많아서 네. 2.5m 이상의 택배 차량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곳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좀 고약한 게요.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3m를 지켜서 만든 주차장이 맞는 것 같던데 보통은 2.3m 이상의 차가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고를 제한하는 데 쓰는 철봉 있죠. 그걸 넣어놓고 2.3m 이상의 차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2.3m라는 차량 지상고는 뭘 의미하냐면요. 크디큰 고급 SUV 렉스턴 정도요. 에스컬레이드 최대 2,000에서 2,100 2.1m?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집에 차가 승합차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택배 차량은 지상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운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로 못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산신도시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영상도 현재 공개되어 있어서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 어머니하고 아이가 왜 후진하는 차량으로 그대로 걸어갔는지가 좀 의문이더라고요. 평소에 차가 안 다니는 공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결국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차를 못 들어오게 했고 택배 차량은 아파트 입구 쪽에 물품을 쌓아두고 주민들에게 찾아가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네. 택배 차량이 그런 게 아닙니다. 택배사가 그런 거죠? 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붙은 아파트의 공문입니다. 우리 아파트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한다면 시작되는 이 공문은 카트로 택배를 가져오라고 하는 갑질과 다름없는 응대 매뉴얼이 적혀 있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네. 주민들 사이에 돌고 있는 사진은 택배를 찾으러 나갔는데 기사는 뒷짐 지고 있고 주인보고 직접 택배를 찾으러 했다. 뭐 이런 부분도 약간 분쟁의 씨앗이 됐더라고요. 네. 뭘 뒷짐을 지고 있어요? 놓고 가지. 바빠 죽겠는데. 아직 명확한 합의 내용이나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택배 차량이 택배사의 차량이 아니고 택배 기사님의 차량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거기다 물건 쌓아도 카트로 하나하나 배달하라고 하면 이분들은 다른 직업 찾아야죠. 이미 많은 운순 노동자들은 다른 직업을 찾아들이기 시작한 지가 한참 지났고요. 오버로드는 어제오늘의 일이 일이 아니고요. 택배 한 건을 배송을 하고 남은 돈이 천 원이 안 된다는 사실 천 원에 한참 못 미친다는 사실은 많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서비스 민원으로 계속해서 비화되면 한 건 한 건 전화를 받는데 되게 어렵죠? 기사님들이 전화를 다 못 받으면 서비스 센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이면 아마 CS에도 보통 과부하를 거는 서비스 민원이 아닐 겁니다. 고약할 거예요. 이게 늘어나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이렇게나 많이 발로 움직여야 되는 배송에 배송비를 더 준다? 회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쟁이가 중견기업과 고객들의 싸움으로 번지게 된 거죠. 그렇죠. 독특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 다른데 이런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죠. 어떻게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나치게 권력화된 아파트 단지들이 무섭더라고요. 권력화라고 할 수는 없죠. 그분들 권익을 위해 싸우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그냥 주택에 사는 주민들로서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걸 누가 막아 하면서. 어제 오는 일은 아니죠. 다음 소식입니다. 강인한 입술이 인상적인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나무익키의 본인 문서를 수정하다 걸려서 차단당했습니다. 저희가 나무익키 얘기를 다진 안 하는데요. 할 때마다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참 재밌는 곳이에요. 현재는 정확히 최대집 의협회장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서를 수정한 IP가 의협의 IP고요. 그리고 해당 IP가 최대집 회장이 의협에 글을 올렸던 IP와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회장님 바쁜데. 극우 성향의 집회에 참석했다는 내용을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수 성향의 집회를 주도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고요. 나무익키 별로. 저도 문서는 안 만들어봐도 모릅니다만. 많이 안 해본 솜씨이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된 내용을 삭제하고. 이게 좀 웃겨요. 변이제 측근이라는 문장을 지웠어요. 네. 그리고 이국중 교수와 비교하는 문장도 삭제하는 등 두 번 이상 이 문서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석은 자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알아서 해석해 주세요. 전국의사 총연합 관계자는 최 대표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대답을 했는데요. 아 요즘에 소셜에 가장 일반적인 핑계가 났죠. 고양이가. 아니 근데 무관한 일은 아니죠. 그분 문서인데. 아 그리고 악의적인 정보를 수정하려고 했는데 이에 차단을 당해서 이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대요. 나무익키의 사과를 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최대한으로 보면 이런 철학을 보여준 거죠. 사실상 공공의 문서라고 볼 수 있는 아카이브에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하는 것. 즉 어뷰징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렇죠. 정립이 안 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줬고요. 이 정도의 디지털 시민의식이 실종된 인물이 어떻게 의사협회장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많은 노동쟁이가 저는 더 정치적으로 밝아야 하고 똑똑해야 되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워낙에 노동탄압이 유별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더 똑똑해야 되는 거지. 원래대로 하면 그냥 보통 지금 한국의 노조들이 하고 있는 만큼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아주 신사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은 깐깐하잖아요. 노동쟁이를 보는 시각이. 그런 데서 국민의 성원을 힘입어서 이 큰 문제를 자기들 집단에 유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이런 극우 인사를 선택했다. 의사협회가 개별사안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철들려면 멀었다. 일단 첫 번째 인식이고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논의의 수준을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는 걱정도 있는 거죠. 뭘 오히려 후퇴시켜요? 후퇴시킬 겁니다. 네. 그리 봅니다. 그다음 뉴스 보시죠.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란다가 노래알에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은 스타일란다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 100% 중에서 70%이며 그리고 하나 4천억 원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평가됩니다라는 말에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옷 파는 집인데 왜 노래알이 이걸 사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스타일란다가 화장품 브랜드 매출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 것들이 늘고 있으니까 저는 저의 좀 이상한 인상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M&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심하니까 뉴스보다 보면 좀 지켜보게 돼요. 오랫동안. 이 회사들은 무슨 움직임을 가지고 있나. 특히나 난다 같은 경우에는 신화가 맞아요. 창업신화요. 신화가 맞죠. 대도시에 백화점들 가봐도 불가리나 뭐 이런 게 있을 자리에 난다 광고가 붙어있다. 특이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는데요. 최소한 이 매각 작업은 2에서 3년 정도 진행되던 작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매각이라는 건요. 원래 그 기업 매각 자체만을 목표로 상당히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나 이 기업을 사고 싶소. 이러고 돈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군가의 직업이잖아요. 그 일만 하는 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매각하겠다는. 컨설팅하고 투자 전문가를 내부에 들여앉혀서 작업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현대백화점하고요. 일부 몇몇 사모펀드들을 막판까지 붙잡고 협상을 했던 기록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됐던 이유는 잘 안 나와요. 안 됐던 이유가 중국 매출에서 일부가 회계 누락된 증거가 나오면서 세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거든요. 원래 중국에 팔리는 한국 물건들, 공산품들은 이런 류의 핑계가 쉬워요. 이거 있죠. 따위공. 뭐예요? 보따리. 아, 네. 이른바 따위공들이 물건을 떼서 판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세금을 내냐. 관리하기가 어렵죠. 라는 항변이었어요.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핑계를 댔다고 해도 현대백화점 그룹 같은 대기업은 여론이 두려워지니까 발을 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넉 달, 다섯 달 만에 협상 대상자가 지금 로레알 그룹으로 바뀐 상황인 겁니다. 원래 최대 매출을 내는 파트가 알려준 대로 화장품 브랜드 3컨셉아이즈 3CE라고 돼 있죠. 그것이기도 해서 그것의 중국 판매 분위기도 해서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코스메틱 기업 정도가 남은 상황인 것도 맞아요. 근데 작년의 기록에 의하면 재벌이나 글로벌 상호펀드가 비싸다고 했던 게 5천억이었습니다. 지분 70%. 이걸 얼마를 깎아줘야 뷰티 기업이 살까? 가격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4천억이고 싼 값은 여전히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은 저 업계 최대인 로레알 그룹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그냥 계속 좀 봤으니까 설명충을 좀 한 거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여쭙고 싶습니다. 4월 10일 오후부터 밤까지 양대포털의 검색어 1위가 변동 없이 계속 스타일난다였습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양대포털에서 단일 검색어가 이렇게까지 1위 오래 하는 거 정말 이례적입니다. 저는 이 장사꾼이니까 알아요. 이때가 되게 압도적으로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이 붐업이 돼 있어가지고 계속 스타일난다. 계속 이게 1위였다가 갑자기 1위가 스타일난다고 2위가 다산신도시로 바뀌더라고요. 이명박 구속 때도 이렇게 오래간 검색어 없었습니다. 올해 가장 길게 올라와 있던 것이 제가 추적한 것만 놓고 보면 조민기 카톡 정도예요.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너대시간 1위 하더군요. 너무 오래 1위를 하더라고요. 검색어를. 양대포털에서요?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이번 시즌 물건을 옷이나 화장품을 폭탄 세일하나? 저도 그래서 스타일난다에 들어가 봤어요. 안 했죠? 네. 게다가 지금은요. 스타일난다의 편에서 스타일난다를 팔아줘야 하는 기업이 있어요. 매각 전문가들. 주관사 UBS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로레알 그룹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단계입니다. 네. 안 샀어 아직. 네. 매각이 될 수도 있겠지. 좋은 일일 겁니다. 누군가한테는. 중소 혹은 중견기업의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이렇게 길고 큰 뉴스가 된다는 게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이렇게 뉴스가 많은 때에. 그러니까 그냥 호기심이 생겼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오늘 말씀드린 이슈는 전부 다 검색어 상위 이슈들이네요. 그러네요. 웬일로. 네. 김기식 금감원장의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피감기간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로비성 해외 출장이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관행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김기식 국회의원 시절에 비슷한 사례를 명백한 로비고 접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장면이 주목을 받으면서 언론과 야당에서는 이를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출장을 다녀온 인턴 직원 역시 문제가 되었는데요. 야당에서는 처음에 이 인턴을 두고 여비서라고 지청을 했고요. 다 받아 적었죠. 네. 국회나 야당 내부에서도 인턴이 여성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이상하게 프레임을 끌고 가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색을 지금 해보면요. 언론의 워딩은 아직도 여비서입니다. 아 진짜 싫어 죽겠어요. 한편 문화일보는 이 직원의 개인 SNS 사진을 그대로 보도하는 기사를 올렸다가 내렸어요. 그렇지. 네. 이랬습니다. 이쯤 되면 오늘쯤 되면 이런 뉴스에 대해서 모든 해석이 다 끝나 있을 거라고 여기지만 아직도 견해는 분분한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견해를 내기보다는 이 문제를 업계에서 유명하다는 시사설명충 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아직 안 모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되게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뭘요? 막말 뭐 이런 거? 시사 막말. 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말이라는 건요. 네. MM. 누굴 시키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맞죠. 똑같은 진행자 자리에 제리 스프링어를 앉혀놓느냐. 코난 오브라이언을 앉혀놓느냐. 서세원? 네. 달라집니다. 김은국? 네. 달라집니다. 인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인선의 결과를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윤세민 씨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구 파일런 굉장히 신경 쓴 음악이 나오네요. 음악은 너무 괴념치 마십시오. 이 음악은요.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에 파일럿을 할 때 쓰는 파일럿 전용 음악입니다. 아 진짜요? 컨셉을 알 수 없을 때. 아니 근데 보통 이게 오늘의 방송이 만약에 너무 잘 되면은 고정음악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게스트한테 일단 미안하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아니길 바라요. 나쁘지 않은데요? 귀여운 아기 돼지가 들을 논의는 컨셉의 음악입니다. 며칠 사이에요. 아까 윤세민 이스터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이 좀 치절하고 다급해 보이는데 시민들은 많이 알죠.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의심할지를 결정하는 건 말이죠. 왜 굳이 비서의 성별을 강조하며 게다가 국회에는 인터넷에서 시작해서 9급, 7급, 5급 올라가는 게 엄청 빠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직으로서 받을 수 있는 대접대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영감님 죄송한 안되면 짤려야 되고요. 다른 사무실에 넘어가기 전에는 그냥 대기타고 그냥 논팽이일 수도 있고요. 파리 목숨이에요. 이렇게 구구절절이 설명해야 되는 프레임 잘 짜는 건 여전히 거기긴 해요. 국회 보좌진은 근속연수가 있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인터넷에 7급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준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인턴이라는 단어를 허드렛일이나 하고 절대 승진하면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얘기해놨어요. 내막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비판의 지점이 이상하고 지적하는 방식이 좀 이상하다라는 의심을 가지긴 했었는데 그 알신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우리 로스터에는 시사평론가가 없기 때문이죠. 투머치 토커는 많아요. 너무 많죠. 말하게 시키면 말은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컨텐츠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수년을 찾아 헤맹 끝에 아주 오랜만에 그 알신이 양산형 시사평론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주인공은 직업과 직함이 아직 없으신 보통 시사평론가는 그렇죠. 그럴 때는 시사평론가가 짱이죠. 그렇게 불려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좋지는 않죠. 시사평론가 무슨 원래는 시사평론가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선거 때 되면 정치평론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요즘에는 경제평론가도 있고 온갖 평론가가 다 있는데 저는 백수 집에서 놀고 있는 김민아입니다. 네. 김민아 아저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공룡도 잡고요. 공룡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공룡을 잡아야 되는데 공룡을 못 잡았어요. 제 친구가 용구라는 애가 있어요. 용구. 용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저한테 보냅니다. 헌터님 이렇게 보내요. 그게 같이 공룡을 잡으러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 파티. 비슷한 개념이죠. 네. 그럼 내가 이제 지금 바뀌니까 좀 기다려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서 같이 신나게 공룡을 잡는 거죠.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좀 몰두한 일은 쥐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네. 쥐들한테 쥐들이 있어요. 레밍? 그냥 말 그대로 쥐입니다. 쥐. 생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생쥐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황금도시를 찾아서 가야 됩니다. 황금도시를 찾아서 가는데 무슨 큰 트럭 같은 걸 타고 가요. 그럼 그 트럭에다가 물건 만드는 데도 만들고 창고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게 시키고 중요한 거는 이 차가 가는데 사막에서 뭘 자꾸 쥐어요. 철판도 줍고 뼈도 줍고 풀도 줍고. 일단 쥐일 이유는 없네요. 네. 전혀 쥐일 이유는 없죠. 그걸 가지고 계속 뭘 만들고 중요한 거는 이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못 가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세계에는 저기는 없는데 세금은 없는데 세금도 비싸고 기름을 넣으려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나중에 추임새를 넣어줘.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네. 돈을 벌어야 돼요. 그걸 다 주워갖고 돈을 벌어서 기름을 넣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좋은데 가다가 또 나쁜 놈이 나와요. 벌레가 나오고 괴물이 나오고 그럼 걔를 죽입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아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시사평론을 그냥 부업 정도로 삼고 있는 김민하 레이드원 시사평론 시간이에요.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파일럿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짧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충기현과 친한 문화일보나 이런 데서 열심히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긴 상황을 얘기를 해보자고요. 시민들의 기업 시스템 감시 단체의 수장으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었던 시민운동가가 청와대에 들어왔고 행정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경제 권력의 감시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천명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미 이 그룹 내에는 분위기에 뒤죽박죽한 상태였는데 비위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부삼성님이 생명사에서 말도 안 되는 위조화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시민운동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이번에 고위공직자가 된 그 고위공직자는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 날에 여비서 인턴 수행 빠른 승진 대가성 이런 단어들이 신문과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우연이 아닌 것 같은 기사가 나왔죠. 그런 상황을 저는 봤고요. 평상시에 보는 것이 다르고 해야 하실 일들이 해야 하실 일들이 다른 레이드도 띄워야 되고 그럼요. 바쁘죠. 쥐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쥐를 필요는 없지만 김민아 아저씨는 어떻게 보았는지 봅시다. 네. 삼성증권은 삼성증권 제가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고요? 네. 주식을 했으면 저도 광분했겠죠. 광분해서 네. 맞습니다. 인터넷 기사 밑에 댓글 달고 공배도를 없애주세요. 이런 거 달고 있을 텐데 맞습니다. 공배도 나쁜 공배도 그런데 저는 그런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또 중립적으로 사건을 보면서 공배도는 나쁜 점도 있어요. 네.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세상사가 그런 거죠. 나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좋은 것도 있고 제가 대화에 참여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해주세요.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김기식 원장 얘기를 사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 프로그램 이름이 또 그것은 모른다 아니면 나가세요. 그것은 모른다. 제 스튜디오에서 나가세요. 전혀 모르는 얘기를 뭔 거를 다 써오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겠냐고? 네.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또 모른다고 얘기를 못할 소냐 이거죠. 몰라도 얘기를 해야지 세상사가 사실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뭐 알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뭐 얘기를 해줍니까? 대통령이 얘기를 해줍니까?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김기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김민하 아저씨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기들끼리 알고 있고 근데 그거를 누가 알려주느냐 신문이 알려져요. 네. 신문에 기자들이 막 쓰잖아요. 네. 왜냐하면 기자들은 가서 관료든지 정치인이들한테 물어보고 들으니까요. 고여갖고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물론 기자들도 맨날 속고 있죠. 정치인하고 관료들에게. 네. 하지만 최소한 어쨌든 기자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자가 쓰는 얘기가 뭐 아주 근거가 없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근거 없는 것은 아닐만한 얘기들을 다 모아서 여기서 그러면 진짜 사실이 뭘까를 열심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제가 그게 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6개를 보고 잘 들으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네. 정치평론은 일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든 얘기가 있어요. 일을 해 인마 일을 가장 큰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제가 공룡도 잡고 가죽 벗기고 그거 뭐 이빨 빼고 가장 큰 일은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저는 손희상 씨가 최고 난이도인 줄 알았어요. 공룡 신의 장난 공룡을 제가 손희상의 비밀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뭐 타차 네. 알겠고요. 어릴 때부터 봐온 네. 그걸 뭐 뭔 얘기하다가 일단 오늘 13분 지났고요. 김기식 그렇구나. 신문을 6개를 보고 열심히 보는데 월요일날 제가 신문 딱 봤는데 네. 그 전주부터 사실 김기식 원장 얘기는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월요일날 신문을 딱 봤는데 아 이게 너무 얘기가 논조가 급진전되어 있는 거예요. 급진전 어떤 부분 쪽으로 네. 그 엑셀레이터 확 밟아있어가지고 김기식 원장이 이미 그 세상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지 그래갖고 전신문들을 쭉 보는데 제가 딱 하루 신문 안 보는 날이 있어요. 언제인데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신문은 사실 좀 성의가 없이 만들어가지고 잘 안 봐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얼마나 많은 토요판 기자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나 미치겠다. 토요일은 신문도 조중동이 원래 평일에는 신문이 엄청 두꺼운데 신문이 얇아요. 토요일은 또 저는 지금 김민아 하나 얻고 모든 토요판 기자들 다 읽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말씀하세요. 토요일 신문 굉장히 재밌고요. 여러분 토요일 신문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김민아 아저씨는 월화수목금 뉴스를 주로 보세요. 네. 토요일 신문에 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놨더라고요. 조선일보랑 중앙일보가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 네. 김기식 융단폭격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또 역추적을 한 거죠. 시작은 중앙일보였어요. 중앙일보? 네. 중앙일보가 어느 날 그걸 썼습니다. 외교안보 블랙리스트 썼어요. 문재인 정권에 외교안보 블랙리스트가 있다. 뭔 얘기냐면 외교부 공무원들도 있고 또 외교부와 거래를 하거나 산하기관이거나 이런 무슨 연구원 무슨 이런 연구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소속에 박사님들이 있고 교수님들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 글도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고 나서 다 찍혀서 방송 출연 중단되고 신문 칼럼 짤리고 이랬다는 얘기를 쓴 거예요. 그게 굳이 짜집어서 만들어낸 단어인 외교안보 블랙리스트.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항상 마주치는 논리 내로남불이다. 문재인 정권이 전임 정권에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내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블랙리스트 한다. 요즘 대상 모든 언론인들은 하루에 두 번씩 이거 내로남불인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정치인들도 다 그래요. 무조건 얘기를 하면 다 내로남불이에요. 누군요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나 배고파처럼 쓰는 말 같기도 해요. 저도 내로남불 참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요즘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면 진실하게 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상 천지가 다 내로남불이고 내로남불 한마디로 모든 거를 정리해요. 다수의 분들은 한자원 줄 알 거예요. 아 왜 한자원 아니구나. 안내자에 늙을 놓자 이런 거 옛날에 남쪽에서 진나라에서 내로남불이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사 하세요. 그 외교안보 블랙리스트 다이렉 써가지고 청와대에 화가 났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또 정의의 기자 김을겸 대변인 아닙니다. 김을겸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정의의 기자가 왜 청와대 대변인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떠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렇다 치고 김을겸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이 기사가 있다이냐라고 하면서 반론 사례를 충실히 제시했습니다.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블랙리스트라서 끝장났다고 했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랬더니 중앙일보가 그렇군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있던 조선일보가 이게 블랙리스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꺼냈냐면 무슨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게 미국에 있대요. 그런 대학이 있는지 저는 모르죠 물론. 볼티머에 있어요. 존스 홉킨스가 있는데 그 대학교에 또 무슨 연구소가 있고 그 연구소 이름이 한미연구소예요. 외교안보연구소입니다. 네. 그 한미연구소 영어 약자가 USKI예요. 뭐의 약자인지 저는 잘 모르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랑 코리아 인스티투스겠죠. 그렇구나. 독특하셔. 영어도 잘하시고 참 어떻게 하냐. 영어를 사람 영어 잘해야 됩니다. 대본을 보세요. 지금 뽑아들으시면 아니 본인이 대본을 써왔는데 지금 16분째 안 보고 있어. 아니 여기 여기 있습니다. 제 앞에 있고 고등래퍼야? 고등 저는 대학교 중퇴해갖고 고조로인 건 맞는데 고등 토익점수 몇 점 나오세요? 왜 물어요? 영어 너무 잘해주고 USKI를 예측하는 거하고 키워드를 던지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요. 키워드는 던지면 안 되죠. 지금 윤세민하고 저하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진행 속행해 주십시오. 아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홈페이지는 아닌데 사이트가 38 노스입니다. 영어로 얘기해야 되나? 38 노스. 38 노스. 하여튼 38선 이북이다 이거죠. 38 노스. 걔네가 하는 일이 무슨 위성사진 같은 걸 계속 판독을 해요. 그래서 북한이 무슨 미사일을 지금 장전했다. 아니면 핵실험을 재개했다. 연기가 많이 난다. 뭐 잠수함이 없어졌다. 잠수함이 없어졌으면 이거 어디로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없어졌다. 이런 걸 해가지고 언론에 막 뿌립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야 북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건데 그 38 노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연구소에 재정지원을 우리나라에 있는 연구소가 있어요. 또 우리 훌륭한 연구소 키웨프라고 발음하는 대외 경제 무슨 연구소예요. 여기 원고에 써있는데 뒤에 있어가지고 그걸 보려면 뒤적뒤적해야 되니까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대외 머시기 연구원이 한미연구소에다 재정지원을 해요. 재정지원을 하는데 오래됐어요. 2006년부터 2006년에 그 연구소가 생겼을 때부터 재정지원을 해왔는데 그 재정지원해오던 액수가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아예 끊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지난달에 이 재정지원을 끊기로 한 거에 대해서 이게 문제다라고 조선일보가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마치 외교안보 블랙리스트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인 것처럼 떠들기 시작합니다. 보수언론은 뭔가 지금 예전에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끊기는 게 있으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가지고 꼭 쥐고 있는 상태로 대기타고 있었군요. 취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뭘 쓰냐면 김기식 원장이 국회 정무위 시절에 과거에는 국회의원이셨잖아요. 지금은 의원 아닌데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 정무위 소속일 때 정무위라는 게 여러 가지를 다루지만 그중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피감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이 대회에 뭐 이 시기도 있었나 봐요. 출장을 갔는데 그 출장 간 데가 미국하고 캐나다 5박 10일 동안 갔는데 그 미국 일정 중에 이 연구소를 만나가지고 속닥속닥 한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장 교체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예산 지원을 줄일 것처럼 얘기했다더라.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왜 그랬을까 김기식 원장이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38로스라는 것은 북한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좀 온건한 이런 태도 이런 것과 연관되는 것이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계속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기식 원장과 같이 간 사람이 지금 청와대의 정책실장이죠. 장하성 아저씨가 정책실의 선임 행정관이 홍일표 씨다. 홍일표 행정관이다. 이 사람 다 참여연대 사람이다. 참여연대들이 난리다. 그러면서 출장 얘기 나왔잖아요. 방금 그 출장도 야 외유성 출장들이 이렇게 많았다. 그러면서 외유성 출장을 어느 날은 우즈베키스탄 얘기하고 어느 날은 인도 얘기하고 외유성 출장들을 쭉 얘기합니다. 언론이 많이 하는 짓들 중에 하나죠. 마음에 안 드는 정당의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출장 내용을 밝히지도 않아 놓고 외유라고 일단 표현하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또 따지자면 그러면 그 출장이 외유성 출장이냐 아니냐 우리가 또 따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일도 양단할 수 없는 게 또 많죠. 네. 그게 그래서 얘기는 많아요. 이게 일을 하러 갔는데 그것이 일부 쉰 날도 있고 아니면 또 일부 잠깐 구경한 것도 있고 이렇게 설명들은 이렇게 하는데 김기식 원장과 청와대가 얘기한 것은 어쨌든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게 좀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면 맞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어떤 출장이나 이런 것들의 관행이라든지 현실적인 맥락들을 봤을 때 이걸 가지고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해야 된다거나 형사고발이 필요한 일이라고는 우리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에요. 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외통수에 빠지기를 보수 언론과 야당은 기대했던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출장 나갈 때 이쪽 돈 받고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 차비든 경비든 움직이는 데 드는 돈 왜냐하면 차를 모는 데는 기름이 필요하거든 그런 정도 비용을 충당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국회의 재정으로 보자면 국회의 재정을 아끼는 행위인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옳다고는 못 말합니다. 오래된 관행 정도로 얘기해둡시다. 모두가 다 하는 관행이니까 설마 이 관행을 가지고 그건 관행이다. 죄 없는 자 돌 던져라. 이런 소리는 못하겠지 정도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제가 떠주면서 빼놓은 부분이 그건데 돈을 피감기관이 줬다 이거죠. 돌아다니는 데 필요한 어떤 여러 경비를 말씀하신 대로 자는 데 필요한 돈 먹는 데 필요한 돈 움직이는 데 필요한 돈 그거 사실 우리가 어떤 상식선에서 보면 그러면 안 되죠. 국회가 그런 기관들 또는 연구소면 연구소 또는 은행이면 은행 이런 데를 감독을 하는 데인데 감독이라고 감시하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불러가지고 국정감사에 불러왔고 호통치는 데인데 그것을 출장 갈 때는 그 사람들이 되는 비용으로 왔다 갔다 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같이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물론 저는 공룡사냥하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문제 있어. 할 만한 일이라는 것은 맞다는 얘기죠. 청와대가 김기식 원장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고 미안한 건 미안한 건데 어쨌든 그게 금감원장을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게 나오는데 조선일보가 지면에는 그렇게까지 지난주까지는 그렇게까지는 강조를 안 했는데 이번 주에는 심하게 강조하고 있죠. 거기서 대동한 게 여비서다. 여비서를 데리고 출장을 둘이 갔다. 인턴이다. 그런 걸 막 썼어요.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인턴이라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김기식 원장이 그 사람이 내가 데리고 갈 만해서 데리고 간 사람이다. 그냥 함부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석사하기도 있고 전문가고 그리고 인턴의 지위였지만 나중에 빨리 급수를 올려줘서 정책 비서를 하던 사람이다. 전문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업무차 데려간 것이다. 공정 목표를 갖고 데려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유한국당과 조선을 보고 야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고속 승진을 하다니 수상하네요. 이렇게 떠든 거죠. 국회라는 데가 제가 또 주서들은 거는 있으니까 보좌관들이 하는 걸 보면 인턴이라고 해서 일반 회사의 인턴이 아니에요. 사실. 물론 그런 인턴도 있는데 인턴이라는 데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름 보좌관 시장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보좌관과 비서 시장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인력 시장처럼. 의원들이 자기가 의원실 꾸릴 때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가 보좌관과 비서들을 다 데리고 오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인력 시장에서 이제 수급을 합니다. 저기 서강대교 앞에 보면 군부를 떼고 있어요. 비서관들이. 드론톱에다가. 실제로 이제 여기저기 다니신다고 하죠. 김기식 의원 씨 세 분 버스 타고. 봉고차 타고 가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갈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티오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국회사무처가 몇 급은 몇 명씩 해라는 티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줄 돈이 없어서. 그렇죠. 내가 당신을 5급 보좌관으로 채용하고 싶은데 당장은 티오가 없으니 그렇지만 당신이 빨리 저 와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한 두 달 정도 인턴으로 계시다가 티오가 빠지면 5급으로 발을 올려줍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 기상천외한 경우 있습니다. 의원님의 자제분이 인턴으로 오셔요. 왜 인턴. 그럼 그게 인턴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사에? 상전이에요. 상전. 그거는 모시고 다녀야 되고. 선이죠. 선. 인턴이 아니라. 그렇죠. 선 앤 도터. 너무 영국식 말입니다. 도터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잠깐 오셨다 가는 스펙 쌓을 여는 인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인턴이 있기 때문에 이 인턴이 고속 승진을 했고 이런 건 사실 오바죠. 여튼 보수 언론은 그걸 의도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9급에서 7급 올라가고 9급에서 8급 올라가고 8급에서 7급 올라가는데 수년이 걸리는 국회 말고 다른 대공무원. 그렇죠. 그래서 아무 상관없이 직제의 급이라는 글자만 뺏겨온 국회랑 비교를 해서 잘못된 비교를 함으로써 공무원을 하고 있거나 공무원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아내리려고 의도했어요. 공무원도 공무원인데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요즘에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그런 거죠. 승진 발리하는. 네. 누가 모두가 함께 공정한 경쟁과 실력으로 겨려가지고 승진을 하고 내 공정한 경쟁의 어떤 노력의 대가로 승진을 얻어내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공정하지 않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고속 승진을 했다. 지금 이 김기식 원장에 대한 프레임은 김기식 원장과 그 여성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어떤 관계라고 지금 얘기는 안 하니까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별로 공정하지 않은 그런 관계에 의해서 됐을 거야. 이 여성이 이 여성이 막 승진을 한 것이다. 떠나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화낼 만한 프레임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그런 놈이 삼성을 까다니 믿을 수 없어. 이걸 다 묶어가지고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걸 던진 건데 말씀드렸듯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이었고 그런데 그걸 오늘도 얘기하고 어지도 얘기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 후에도 출장을 또 갔네요.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출장을 왜 둘이 갔는지는 그건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만 악독한 이런 프레임을 막 던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화를 내기를 기대하는데 그 정도 화를 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궁금해지는 거는 그러면 김기식 원장은 왜 이렇게 온갖 이유로 공격을 받고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만큼 하신 거군요. 저는 다음 장으로 넘겨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요. 사람마다 많은 게스트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으니까 여유롭게 하세요. 어떻게 저 어떻게 하세요. 죄송해요. 박판규 변호사님 박판규 변호사님을 거의 메일같이 도마 위에 올리고 있는데 이분은 박판규 변호사님이 말이에요. 지금 김민하 아저씨가 들고 온 이런 류의 이 정도 폰트 크기의 이 정도 줄 간격의 대본 이거 마흔 장짜리 들고 와서 4분의 한 장씩 읽잖아요. 근데 지금 대본을 보지 않고 뭔가 스웩 넘치는 고등래퍼처럼 떠들어주신 저 아저씨는 지금 한 다섯 줄을 봤나요? 아닙니다. 아니요. 그래도 한 4문단 갔어요. 첫 장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그리고 뒤에 상당 부분은 이게 부록이요. 부록이기 때문에 참 사람마다 차이가 다른데 저는 오늘만큼은 뭔가 상담 전문가가 된 것 같고 그 사람은 얘기를 꼭 고개를 주워걸리면서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거야. 못 알아 듣겠는데 왜냐면 말하게 두면 이따 한 시간 뒤에 울 것 같아. 뭔가 더 많은 자기의 비밀을 얘기할 것 같고 왜 시사 프로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광고를 듣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세민이 옳았다는 것에 저는 지금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음악이 어울리네요. 그렇죠? 음악 귀엽고 좋은데? XSFM입니다. 출근 전에 빤도로 챙겨 먹고 나가니까 맛있고 속도 든든하니까 너무 좋던데? 그치?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빵이라 부대끼는 것도 참 좋더라구 이렇게 식탁 위에 계속 놔둬도 되는 거야? 어 그렇게 보관하는 거야. 이탈리아 전통 방식인 천연 발효로 만들어서 상원에 둬야 더 맛있어. 방부제 들어간 거 아니야? 방부제는커녕 그 은한 이스트도 안 쓴다구. 이탈리아에서도 파티에서나 올린다는 고급 음식을 매일 아침 먹을 수 있는 건 우리 동네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빵 같진 않아.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순면 감축 커버 잘 만들고 제갑 29일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리아 라 파스티체리아 빵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빵은 맛있죠. 양산형 시사평론 김민아 아저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빵을 꼭 먹어보고 싶네요. 하나 드릴게요. 맛있는 빵.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뭔 얘기했는지 청취자분들도 못 알아주셨다면 아니요. 근데 다시 한번 시동 거시고 나서 엄청난 데이터를 쏟아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오래전부터 다른 몇 가지 이유로 외교안부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수 언론이 몇몇 지금 청와대 내의 인사들을 행정부 내의 인사들을 물어뜯었는데 그중에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있었고 한 축으로 김기식 금감원장도 있었습니다. 이 셋을 묶어 참여연대 인맥 그렇죠.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맥이라는 말만 들으면요. 코드 인사라는 우리가 15년 전쯤 많이 들었던 단어도 생각나고요. 김기식 원장이 타겟이 된 지가 좀 됐다. 그 이유가 뭘까 부터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 난리가 난 거냐. 그렇죠. 네. 김기식 원장이라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니까 왜 또 금융감독원 하면 사실 우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몰라요. 금융감독원이 언제부터 있었고 왜 있는 건지. 그렇죠. 혹시 일본 드라마 한자와 나우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변호사 아저씨가 주인공인 드라마인데 그거는 리갈하이인 것 같고 그렇죠. 리갈하이 그 변호사 아 그렇죠. 리갈하이의 변호사 아저씨가 한자와 나우키의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건 뭐 옛날 어른반으로 옛날 어른반으로 발음을 하고 그래. 리갈하이의 리갈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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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를 나지오라고 읽으실 분이에요. 리갈하이 아무튼 리갈하이 주인공 아저씨가 나오는 거의 기록적인 시청률을 그렇죠. 일본 사람들 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남긴 한자와 나우키 그 처음에는 한자인 줄 알고 한자와 나우키는 무슨 얘기일까 사람 이름이죠. 은행 얘기라는데 한자와 나우키 은행 소류에 한자는 많이 나오지 은행 얘기인데 거기 보면 악역이 나와요. 악역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무슨 국세청인지 어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 한 번 뜨면 은행들이 딸리가 납니다. 다 자료를 갖고 와야 되고 이거 검사 맡아야 되고 잘못하면 은행은 끝장나요. 그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은행이 끝장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감원이 그런 존재죠. 그렇죠. 제가 또 굳이 진지하게 가자면 각 국가별 무슨 금융 규제 무슨 제도를 떠들 수도 있지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하지 못하고 어쨌든 금융감독원이라는 데가 그런 무시무시한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힘이 무지하게 센 국가기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국가기관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반관 반민이라고 해서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자본특수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있는데 그것이 한국은행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은행도 국가기관은 아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 때까지는 나라에서 강하게 은행과 금융을 통제를 했는데 외환위기 때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외환위기의 원인은 뭘까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관치금융이었어요. 금융을 관위 그러니까 나라가 좌지우지해서 금융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IMF까지 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금융을 이제는 좀 잘 해봐야 되겠다. 규제도 나라님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가 하지 않는 반관반민의 조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전까지 있던 금융규제기관들을 합쳐서 금융감독원을 만들고 그것을 누가 통제하냐면 금융감독위원회가 통제하게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통제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기관 자체가 반관반민이라고 해도 그 기관의 장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관료 출신이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 처음 생겼을 때 누가 초대위원장과 금감원장을 하냐면 이현재 씨가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대구는 아시겠죠. 이현재 씨라고 하면 97년도에 이현재라고 하면 무서웠어요. 이현재 1944년 상하이 행정고시 6회 재무부에서 13년간 일했고 이후 대우반도체 사장을 거쳐 97년 이회창 대선 후보 경제특보를 역임했지만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의 인수위에 합류 IMF 대응을 위한 경제대책위원회의 기획단장이 됩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생긴 금융감독위원회의 첫 위원장을 맡아 가혹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며 IMF 체제 청산에 중요한 역할을 소화했지요. 다만 21세기 들어서는 구조조정 기류는 적대적 M&A로 재무부 경제관료는 무피아로 변질되는데 단초를 제공한 인물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비상경제대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게 무슨 법에도 없는 기구입니다. 그냥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있고 그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박살냈어요. 은행들을 막 합치고요. 그리고 망해도 되는 은행은 그냥 망하게 두고요. 어떤 은행 총수 불러가지고 때리고요. 때리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외환위기가 와서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정상으로 되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IMF라고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위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무소불위의 권한과 힘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거의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있는 그런 권한들이 아니라 IMF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렇죠. 그런 기분들을 갖고선 금감원이 엄청나게 강한 조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장을 했던 사람들은 이현재 씨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 관료 출신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자본특수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자유로우라는 의미에서 저런 형태라기보다는 자본에서 자유로우라는 뜻에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료 출신들이 수장을 하는데 대략 경제관료를 우리가 볼 때는 경제관료를 보통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요. 과거에 재무부 출신이 있고 경제기획원 출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맨날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변주되는 얘기인데 경제기획원 출신과 재무부 출신이 특기가 달라요. 경제기획원 출신들은 예산 짜고 앞으로 경제정책을 큰 그림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자는 데 능하고 재무부 출신들은 세금을 어디에 매길 거냐 이런 돈줄 얘기. 그다음에 금융회사들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 금융에 대한 얘기. 이 두 가지에 강해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특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 차관이 1차관, 2차관이 있는데 약간씩 인물을 다르게 주긴 하지만 대개 1차관은 예를 들면 경제기획원 출신시키면 2차관은 재무부 출신시키고 이런 형식으로 많이 합니다. 살짝 두 라인한테 돌려주기 형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둘이 워낙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경제기획원이 큰 그림 그려놓으면 재무부가 이거 현실적으로 우리 돈 문제 이런 거 저런 거 있어서 잘 안 되겠는데요라고 얘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회사에서 기획자하고 총무부 직원하고의 약간 차이. 그렇죠. 그런 분위기 있는 거죠. 사이가 안 좋아요. 옛날에 82년대 장영자 사건이 나가지고 재무부가 그때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장영자 사건이 금융 얘기잖아요.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대거 재무부에 꽂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경제기획원의 재무부 점령 사건인데 그때 재무부 출신들이 엄청나게 슬퍼하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게 어디 남았냐면 강만수 전 장관이 쓴 회고록에 보면 그것이 아주 치욕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경제기획원들이 재무부가 점령되다니 이럴 수가 거의 식민지 조선인의 한 풀이가 어디 써 있어요. 눈물 남는다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책이에요. 그 정도는 앙숙인데 정권마다 힘을 쓰는 어떤 부분들이 달랐는데 이명박 때 화려하게 부활한 거죠. 재무부 출신들이.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보통 이 재무부 출신들이 갑니다. 이명박 때 화려하게 부활한 재무부와 금융감독원. 그런데 97년에도 이 재무부 출신들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고들 얘기했고 이명박 때도 이 재무부 출신들이 해가지고 모피아들이 무슨 고안율 정책을 써가지고 경제가 망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는 다시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득세를 해요. 이런 변천사가 있는데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음에 문재인 청와대 인사할 때 변양균 라인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 변양균 정책실장이 우리는 무조건 신정화 사건 이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거에 경제기획원 출신의 라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 정권에서도 김동연 부총리도 그렇고 대구 경제기획원 출신이에요. 지금 경제관료의 주류는 그래서 경제기획원 출신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직책은 재무부가 가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또 그러지 않았어요. 금융위원장은 재무부 출신이 갔습니다. 금융위원회라는 조직은 이명박 때 만든 거긴 하지만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재무부의 특기. 금융 쪽의 어떤 산업의 어떤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결정하는. 큰 그림을 만드는. 금융위원장은 장관급이니까 장관급 조직이에요. 그 밑에 금융감독원이 통제를 받고 있는 거죠. 반관반민의 조직으로서.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음원 때부터 활약을 은근히 해왔던 그 사람들. 모피아라고 부를 때는 주로 재무부 얘기다. 그라인 얘기다.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 얘기입니다. 저는 다 지금 처음 알았네요. 아 그렇군요. 제가 공룡만 잡느라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공룡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의 금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공룡. 마지막으로 제가 공룡의 깃털이 있었대요. 저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돌아보세요. 그 모피아인데 이 정권에서는 처음에 금융감독원장을 약간 박근혜 정권 때 하셨던 분이 좀 하다가 처음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응식 씨예요. 최응식 씨라는 사람은 원래 하나금융에서 사장인가 하셨던 분입니다. 관료 출신이 아니라 민간 출신인 거죠. 은행 출신인 거예요.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재무부 관료 출신이 돼야 되는데 은행 출신이 됐으니까 금감원 내부에서도 놀랐을 것이고 또 재무부 관료들도 놀랐겠죠. 아니 민간 출신을 시켰네 이렇게. 그런데 반쯤은 놀라고 반쯤은 약간 안심인 게 그래도 금융권 출신이면 대략 아니까 아는 사이니까. 그래 최응식 원장이 하나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또 우리 문재인 정권이 개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채용비리 그다음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요. 이게 말이 어렵죠. 채용비리와 지배구조 개선인데 채용비리는 쉽게 아는데 지배구조 개선이 뭐야. 지금 금융회사들의 어떤 회장들 회장들이 3연임하고 그래요. 3연임을 우리가 또 공정한 룰에 따라서 3번씩 연임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가 회장 추천이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 세부 추천하고 그리고 자기 반대파 회장 후보인 분은 어디 집에 보내버리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엉망진창으로 3연임을 해버린 게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회장이에요. 이 최응식 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3연임 하지 말라고 하는 뉘앙스를 좀 줬어요. 그리고 지금 채용비리 문제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에서 제기를 해가지고 우리은행당이 날라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심상정 의원실이 2016년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관련 문건을 공개했고 검찰은 17년 11월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으며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수석부행장, 검사실 상무, 영업본부장을 즉위해제 조치합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 심상정 의원실의 콤보 공격에 의해 17년 11월 2일 이광구 우리은행장 마저 스스로 물러나게 되었지요.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문제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까지 그 의식이 확대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채용비리 문제는 엄단해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하고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 주요 타겟이 된 곳들이 금융회사들이거든요. 금융회사에 아주 그게 만연했다고 해서 채용비리가. 그래서 이 채용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수사를 하고 있고 또 한나금융지지의 경우에는 무슨 아이카이스트 대출 이런 거 있어요. 아이카이스트가 뭐냐면 박근혜의 창조경제에 아주 수혜를 많이 입은 기업이라고 하는 데인데 김성진. 84년 충북 음성. 2011년 4월 교육 콘텐츠 및 디바이스 기업인 아이카이스트를 설립했으며 설립 당시 카이스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카이스트 브랜드를 5년간 사용합니다. 지속되는 정권 연루설 속에서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8천억 원 대 해외 상장을 추진하는 등 승승장구했으나 변제 요구 묵살, 매출 부풀리기, 투자금 가로채기,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 등 많은 혐의로 징역 11년에 벌금 61억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현재는 징역 9년 벌금 31억 원입니다. 이외에도 아이카이스트 및 계열사에 각각 5천만 원에서 31억 원가량의 벌금을 선고받았지요. 아이카이스트에 돈을 빌려준 하나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했으나 지난 달 초 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 정윤혜 씨 동생이 하는 데인가 그래요 그게. 네. 얼굴 기억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데 그 3년임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이렇게 사인을 줘요. 그런데 김정태 회장이 아 그러세요? 뭐 올려야겠고 나는 3년임합니다. 이렇게 해피한 3년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씹어버리고 제가 씹었다고 여기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건가? 그리고 아까 등장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당시에 현행 금감원장 최영식 원장도 금감원장 하기 전에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했어요. 그렇죠. 2012년부터. 네. 그래서 이 얘기에서 김정태 회장이 최영비리에 연루됐다는 얘기와 함께 최영식 원장도 최영비리에 연루됐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걸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금감원이 김정태 3년임을 못하게 하니까 하나금융지주가 찌른 거다. 그 최영식도 연루되어 있는데 이럴 거야? 이렇게 찌른 거다라고 많이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 내부에서 그냥 판을 엎자. 그렇죠. 깽판 치자.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김기식이야 넣겠어? 라는 대화가 끝나고. 그렇죠. 그랬을 거야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저의 추측은 그 배경에 모피아 관료들이 이번에 최영식 날리면 관료가 해야지 민간은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 추진시켰더니. 네. 하나금융지주에서 다 최영비리에 연루되고 최영비리에 고향이한테 생선을 맡겼구만. 그러니까 다시 우리랑 해요. 재무부 출신들이랑.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한다. 네. 그런 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영식 원장이 내려갔어요. 집에 갔단 말이에요. 청와대가 집에 가라고 해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당연히 그러고 나면 관료 출신을 시키면 당연히 금감원은 그 이후부터는 은행들하고 얘기도 잘하고 조율도 잘하고 해피한 분위기 만들지 않았겠어요? 해피엔딩이 모두가 즐거운. 네. 원래 관료들하고 금융지주사하고는 좋아하니까 싫어할 땐 싫어하지만 또. 그러니까 해피한 분위기 만들었을 텐데 청와대는 김기식을 꽂은 거죠. 그래서 재무부에서도 얘기가 된 거죠. 이번에 최영식 잘리면 또 어디 금융지주 갔다 온 사람 안 칠 거야? 설마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청와대에서. 김기식이 안 치겠어. 우리 갖다 쓰겠지. 그래서 금융사의 엘리트들도 재무부 쪽에서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이번에 판을 엎으면 유리해진다. 그렇죠. 그리고 들어온 것이 김기식. 네. 뭐 다 추정입니다만. 어쨌든 김기식이라는 인물은 이 금융계 인사들이 싹 다 당황할 만한 인사였다는 거네요. 거의 긴장, 긴장, 긴장이죠. 슈퍼빌런이 들어온 거죠. 참여한 데.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꿔야 되겠네요. 양쪽 모두 은행권이나 금융지주권이나 아니면 재무부 사람들이나 모두 설마 참여한 데 있던 사람들 보겠어? 그래 하하하 그럴 리가 없지 않은가. 그렇죠. 이건 원래 관료자리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평소에 하던 거 하던 가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민단체 출신의 누군가를 시킨다는 생각은 사실 잘하기 힘든데 물론 그렇게 따지면 다 마찬가지이긴 하죠. 청와대 정책실장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장도 그렇고 다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금감원장으로 그런 사람이 올 줄은 몰랐는데 온 거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경제신문에 뭐라고 나냐면 저승사자 왔다고 다 썼어요. 큰일 났다 이제. 망국. 시일야 방송대국. 그리고 이 사람이 오자마자 할 일이라는 것은 거의 금감원 조직도 막 쪼갤 것이고 왜냐하면 김기식 원장이 옛날에 국회의원 있을 때 금감원 조직은 쪼개된다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게 김정태 회장 3년인 같은 일을 못하도록 금융회사의 어떤 구조를 다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칠 것이고 그다음에 채용비리. 이 채용비리도 아주 엄단해서 지금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감옥 갈 것이다. 그렇죠. 우린 다 적폐다. 이렇게 된 거죠. 이 분위기가. 물론 김기식 의원이 의원할 때도 그렇게 빵빠리를 잘 울리고 다니는 의원실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홍보에 그렇게 능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김기식 의원이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신들은 목이 붙어 있을 때 계속 만져봐라. 곧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닌데 관련자들은 이미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참여연대 출신이라고 제가 자꾸 말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보기엔 시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우린 죽었다. 채용비리식을 날린 줄 아니까 금융권과 그 관료들이 날린 줄 아니까 채용비리식을 날린 줄 알았으면 금감원이 더 센 카드를 들고 등이 업고 오면 가만두겠어요. 금융회사랑 이전 관료들을 날렸다는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더 비상인 거죠. 그렇죠. 날렸들이 더 센 게 왔다. 그러면 마음을 더 졸이게 되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금감원장은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반감 반민 조직이기 때문에 무슨 청문회도 없습니다. 그냥 임명하면 가는 거예요. 청문회라도 하면 중간에 엎어볼 텐데. 김기식 원장이 너무 세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김기식 원장이 금감원장이 된 배경들이네요. 그리고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설명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수 언론을 동원해서 청문회를 대신하는 중입니다. 그러네요. 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직업 없는 분의 말씀이 맞다면. 그러니까 청문회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시간적인 문맥인 거네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요. 저는 그냥 떠들 뿐. 그런가? 그래서 이런 맥락들이 어떤 김기식 원장을 반드시 이번에 엎어쳐야겠다라고 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다. 새 암행어사 들어왔는데 과거도 본 적 없고 벼슬도 해본 적 없는 상투도 안 튼 도령님이어서 나타났다. 그것보다는 그런 거 아닐까요? 새 암행어사가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죠. 전혀. 큰일 났어. 그런데 알긴 아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정무위 위원했으니까. 시민단체 있었어. 충격. 거기서부터. 참여연대 얘기 끊고. 충분히 도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금융권에 지금 사건 사고 많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삼성증권도 있고. 긴장 많이 되죠. 그래서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첫 번째 추측이고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거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선거를 많이 해보셨지만. 선거 때 되면 없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 동네에 주로 그런 이제 헛소문. 흑색선전 이런 것들이 동네에 돌아다녔거든요. 찌라시. 갑자기 나타나는 찌라시. 주민들의 어떤 자기들끼리 모임에서 떠오르는 어떤 소문. 그런 걸로 돌아다녔는데. 요즘에는 뭐 카카오톡으로 다 돌아다니니까. 카카오톡으로 뭐 1분 만에 뭐 수천 명한테 돌아다니는 시대니까. 내일모레 그런 걸 좀 말씀드릴 겁니다. 카카오톡에 누가 무슨 메시지를 받는 게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을까. 옛날에는 저희 할머니가 어디 갈비집에서 밥 얻어먹고 갔다고 저희 아버지가 화내시고 막 그러셨어요. 아 갈비집에서 밥 얻어먹었다. 갈비만 얻어먹는 게 아니라 수만 원 소문을 얻어먹는 거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막. 근데 그런 것들을 카카오톡으로 돌리는데 아주 좋은 소재가 나타난 것이에요. 지금 계속 보면 우리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안희정 사건을 돌이켜보면 안희정 사건 때 보수 언론 내지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보의 이중성 이런 거 얘기했어요. 진보의 이중성이라는 게 뭐냐면 진보의 무슨 아이콘이라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좋은 얘기하고 멋있는 얘기하고 세상 그렇게 도덕적인 저런 사람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뒤로는 온갖 부도덕한 일을 하고 뒤로는 자기 사익을 추구하고 뒤로는 온갖 그런 나쁜 짓을 한다더라. 이게 겉과 속이 다 나쁜 놈보다 겉으로 착하고 속이 나쁜 놈이 더 나쁘다. 이게 진보의 이중성이다. 클래시컬한 양비론이죠. 네. 이런 식으로 엄청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일치하는 우리랑 다시 놀아. 그렇죠. 그런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김기식 원장 얘기 놓고 그 얘기를 하기가 아주 좋아진 거죠. 김기식 원장이 참여연대 같은 거 하면서 엄청 논 왔는데 멋있는 척하고 그래서 그 멋있는 척으로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인데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저렇게 신나게 외우성 출장이나 다니고 돈이나 사실상 받아먹고 이랬다. 그런 놈들이 다 참여연대래. 네. 참여연대 다 그렇다. 그중에 누가 있느냐? 그 참여연대의 킹오브킹이 박원순이다. 박원순한테 물어보자. 왜 물어봐. 김기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자. 연락 끊긴 지 10년은 넘었겠네. 빌런의 계보네요. 그렇죠. 그렇게 쓴 거죠.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그래서 어제 안철수 전 의원님이 물어봤어요. 박원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자기 경쟁 후보라고 물어봤는데. 글쎄 저는 물어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면 되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좋은데 거기다가 뭘 붙이냐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다 갖다 붙입니다. 근데 여비서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 여비서 인턴 빠른 승진. 김기식이 골 제의 아니정 이렇게 상상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공정함에 대한 남북 아이스 악기 단일팀부터 시작해서 공정함에 대한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욕망. 그걸 이용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런 걸 이용해서 공정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게 보수가 아니라 이 진보라는 놈들의 이중성이야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한 거를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전부 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갖다가 자영업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강남을 잡아야지 강남은 다 냅두고 목동. 목동은 지금 제가 목동을 맨날 가지 않습니까. 목동에 플랜카드 다 걸렸어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퇴해라. 아마추어 장관 사퇴해라. 왜냐하면 그게 무슨 재건축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재건축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미 강남은 재건축 규제 강화가 되는 안전진단을 이미 해버려가지고 강남은 해당 사항이었고 갑자기 양천구 목동이랑 노원구 어디 이런 데가 유탄을 맞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어요. 자유한국당의 예비후보 플랫카드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큰일꾼 이런 거 써있고.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는 다른 색깔의 자유한국당이라고 써있지 않은 절대 출처를 알 수 없는 김현미 장관 사퇴라. 집값 다 떨어진다. 그 플랫카드를 같은 회사에 같은 분들이 나와서 같은 식을 걸고 가요. 그거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동현을 꽉 잡고 있는 업자 아닐까요. 독점사업자. 진보건 보수건 현수막은 나에게. 현수막은 목동에서 현수막 걸고 싶으면 나한테 알아. 그거 해볼 만한데? 그거 알아봐야겠네. 혹시 아직 지금 레드오션인가? 세트 메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얘기들 보면 정리 참 안 되지만 옛날에는 레드 콤플렉스 하나로 됐던 게 얼마나 많은 작업을 거쳐야 하느냐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다 갖다 붙여서 부동산만 있느냐. 지금 비트코인도 있고요. 가상화폐도 있고. 삼성증권도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삼성증권 공매도를 폐지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엄밀히 따져서 삼성증권 문제나 공매도는 제도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음모론이라고는 아직 침부 못하는데요. 김기식 금감원장은 그거 알아보자고 한 다음에 인턴 문제 걸렸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공매도 폐지로 실질적으로 이어지게 하지 못하면 그 얘기를 주식 투자가들이 또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도 한통석이다 이러면서. 그것도 거봐라. 사실 공매도를 미워하는 이유가 공매도의 어떤 불공정함 이런 거냐면 결국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주자들이 볼 때. 제일 중요한 가치는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공매도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문재인 정권을 방조하고 있고 그것은 내 재산을 갉아먹는 행위란 말이죠.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문재인 정권이 정의를 내세워서 내 재산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는 마찬가지죠. 부동산 문제도 문재인 정권이 무슨 정의를 얘기하고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은 다 강남의 집 두 책씩 갖고 있는데 나 괜히 부동산 규제한다고 그래가지고 내 돈만 뺏어가네요. 여기에 막 불을 막 부치는 거예요. 이 얘기에. 이 얘기를 엄청 큰 얘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뒤에다가 탄을 막 장전하고 있는 거네요.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장전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4월입니다. 6월까지 갈라마진 거 같은데 계속 가는 거예요. 맞아요. 한경이나 매경은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니 공매도는 어차피 양쪽 다 하게 해주잖아. 그냥 우리랑 놔라. 그러니까요. 이 화룡점정이 뭐냐. 이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다 불을 붙이고 진보의 이중성. 진보가 앞으로는 좋은 말하지만 뒤로는 나쁜 말한다. 이 이중성의 화룡점정이 뭐냐. 그 이중성이 결국은 뭘 위한 거냐면 종북을 위한 겁니다. 종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는 좋은 훌륭한 사람인 척 하면서 뒤로는 우리 늑대와 같은 북한과 내통해서 우리 자유대한의 이런 재산들을 다 빼돌려가지고 북한에 퍼준다. 이 얘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서 웃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국을 드러내주는 가장 확실한 그림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걸 보니까 종북. 그런데 저는 그게 떠오르네요. 원래 저희가 이명박이 당선됐을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종북몰이가 아니고 경제몰이구나. 이제는 경제몰이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구나. 경제를 잘 그런데 이회창 때 이회창 씨가 10년 동안 그것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신 거예요. 경제가 이게 저게 잘 안 되는 거 있는 걸 보니까 종북. 쌀을 생산량의 80%를 퍼주는 것처럼. 나는 밥 많이 먹었는데 내가 다 먹었는데 그걸 북한 사람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종북몰이로 한창 재미를 봤으니까. 이제는 하이브리드 되는 완개판이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종북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피식 웃으니까. 종북 얘기하면 또 수작이다. 또 날 속이려고 그런다. 종북 얘기하고 날 속이는구나. 속이는 게 아니라는 걸 네 재산이 줄어드는 걸로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재산 줄어드는 얘기랑. 교육 문제도 그렇죠. 교육도 정시가 어쩌고 학종이 어쩌고 중요한 문제인데. 교육도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못 된다는 얘기로 갈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대학 잘 가야 되고 대학 잘 가야 취직을 잘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종북이 어떻게 나오냐. 처음에 말씀드렸죠. 외교안보 블랙리스트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 38로스라는 사이트 북한이 싫어하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들을 시켜서. 참여연대들 덜어 갖고 지원 끊으라고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위성으로 북한을 보는 그 연구소요. 지금 한참 다 청와대와 열심히 언론들이 취재하고 해명하고 쭉 나온 걸 보면. 38로스를 운영하는 한미연구소라는 데는 물론 38로스를 통해서 좋은 활동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했겠지만. 그게 여러 가지 방만 경영이라든지 불투명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짤르고 싶은 소장 이름이 구재회 소장인데. 누가 짤르고 싶어요. 문재인 정권이 짤르고 싶어 한다라고 조선일보 등이 보도하는 소장의 이름이 구재회 소장인데. 이 구재회 소장이라는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프로페스 아니고 폴리페스 있지 않습니까. 폴리페스에 가까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입각 시도도 하고 그랬대요. 이것은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저는 신문 열심히 보니까. 그래서 동아일보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 정치적 강한 인물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정치인들이나 주요 인사들을 연구소에 유치해서 연구소에서 그러면 체류 비용도 주고 어디 같이 데리고 다니고 놀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소개도 시켜주고. 방문 연구원구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로비를 해서 다시 한국에 반출한 다음에 한국에서 연구소에 예산 많이 주세요 로비를 시켰다. 그런 일만 한다. 그리고 이 연구소에 애초 설립 목적은 어떤 미국 내에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한 그리고 한국의 어떤 상황이나 한국 관련 정책 이런 것들에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그런 양성할 수 있는 연구소를 원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 목표는 안 하고 폴리패스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달에 도움이 되는 것만 좀 많이 하는 편이더라. 그렇죠. 그리고 거기 플러스 38로스. 그럼 그거는 자유총련맨 돈 끊는 거랑 똑같은 프로세스일 거 아니에요. 38로스는 좋아하는데 저도 38로스 위성사신 재밌어요 그런 거. 그렇죠. 구제회 소장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제회 소장 측이 하는 말은 내가 이재호랑 친하대요. 이재호만 불러서 방문 연구원 시킨 줄 아세요? 양정철도 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다 됐고. 그래서 국회가 계속 이런 활동들을 그러면 당신이 애초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을 뭘 했는지 자료를 내세요. 그랬는데 2천장 3천장 갖고 오긴 했지만 다 무슨 칼럼 쓴 얘기랑 어디 사업 뭐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고. 돈 얘기는 달랑 A4 한두 장으로 퉁쳤다. 그럼 그 앞에 2천장 3천장 쓰기 되게 힘들었겠네요. 프린트 종이값만 많이 나와요. 원래 없는 거 긁어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넣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국회가 이거 이러지 말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보고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서 USB로 줬대요. 아무튼 그러니까 굳이 구제회 소장 교체. 이건 청와대 얘기입니다. 굳이 구제회 소장 교체까지는 안 할 테니 개선을 마련해 보라라고 지금 국회가 얘기하고 있소라고 의견을 전달했는데 얘기가 이렇게 됐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한미연구소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하자는 얘기였지만 보수 언론과 보수 세력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은 니들이 종북이어서 38로스를 없애려고 한 것이다.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느냐 김문수가 합니다. 김문수 어저께 김문수라고 하면 안 되고 김문수 전 지사님이 어저께 이걸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저께 출마 추대도 되시고 이렇게 출마를 공식화하셨는데 근감원 앞에 가서 1인시 했어요. 1인시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뭐 갑질 외유 김기식 사퇴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김기식은 김일성주의자고 금융의 전문성 없는 김일성주의자를 이렇게 꽂은 참여연대 출신이라고 꽂은 청와대의 어떤 나쁜 짓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힌트가 되네요. 김문수가 지금 저쪽의 전략을 투명하게 자랑하고 다니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 이건 신문에 많이 안 나왔는데 어제 안철수 전에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박원순 시장 얘기했는데 처음에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무슨 원문 같은 거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거기 보면 참여연대 얘기가 있어요. 참여연대 출신이면 다 용서됩니까? 뭐 이런 얘기가 막 써 있어요. 참여연대 프레임을 갖고 온 거죠 안철수도. 그런데 실제 얘기할 때는 그걸 뺐는지 나중에 그걸 막 수정했더라고요. 뺀 걸로. 그런데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는데 페이스북이라는 데가 조그만 거 누르면 수정내역이 나옵니다. 오타를 볼 수 있죠. 수정내역을 보면 참여연대 한 문단이 있는데 없어졌어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패친들의 수정내역을 한번 보시면 허세가 조금씩 돌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수정내역을 있으니까 수정하지 마시고 지우고 다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저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심은 이게 안철수 후보는 참여연대까지만 얘기하고 김문수는 거기다 플러스 종북까지 얘기하는구만. 그래서 이게 지방선거까지 가는 과정에는 아주 좋다 이거죠. 지방선거까지 가는 과정에 무슨 남북정상회담도 있을 것이고 남북미 무슨 정상회담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다 갖다가 이런 식으로 종북 얘기로 포장할 것이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는 게 개헌이죠. 개헌안이라는 것이 6월 지방선거에 투표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개헌안을 갖다가 지금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저도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인데 사회주의자도 자처하고 좌파도 자처하고 좋은 건 제가 다 자처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회주의 헌법입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헌법 무슨 투쟁위원회를 만들고 대장을 김무성이 하고 자기들끼리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계급이 대장이에요? 행복하면 좋긴 한데 자기들끼리. 참여연대를 비롯한 운동권들이 내로남불만 열심히 해서 결과적으로 북한 퍼주기하는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라는 기조로 쭉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김기식 원장 사태가 불을 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김기식 원장에 대한 공격은 지방선거로 가는 자유한국당의 카드 한 장을 지금 깐 거다. 그렇죠. 카드가 좀 큰 카드죠. 그 카드를 봤더니 나머지 흐름이 잘 보인다. 그런데 저는 철없이 얘기하자면 저는 김기식 원장이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둘 수 있는데 만약 그만둔다면 저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김기식 원장이 그만두는 게 앞으로의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드는데 어떤 신호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만두지 않으면 제가 청와대를 부시겠다 이게 아니라 그 정도 흠이 있는 사람도 우리는 잘랐다 이걸 보여주는 어떤 요소도 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럴 경우에는 모피아가 아니라 더 센 저승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더 센 저승사자를 데리고 와서 금감원장 안 치고 거의 금융회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금융회사들이랑 짝짝꿍했던 이런 관료들을 다 그냥 청산하고 이런 분위기를 이런 기조를 잃지 말아야 된다. 밀면 밀리는 정권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제가 집에서 공룡 얘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쥐들이 일시키다 보면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저는 반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이 우리는 깨끗해요라고 하면서 털어버렸던 안타까운 전술적 대응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생각하면 마지막에 말씀하신 밀리면 안 된다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다만 이런 전제를 내주셨죠. 만약에 김기식 금감원장 간둔다. 그러면 더 센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렇죠. 노암촘스키를 국적을 바꿔서 금감원장을 시켰더니 이분은 금감원장으로 들어와서 국방을 개혁할 사람이에요. 그분의 특징이 있죠. HP가 안 떨어져요. 늙어도. 아직 활발한 활동 하시나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트위터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요? 아무튼 외국인 선수 코터를 만들어서 종로 노시의 시조로 만들어서 그게 옛날 교재 뒤져보면 놈촘스키라고 돼 있어요. 아 놈. 그건 판타지에 나오는 종족 이름 아닌가요? 그건 그놈. 놈스키. 알았어요. 뭐. 며칠 돼도 하는 거 가지고 한 시간 반이잖아요. 그래요? 한 시간 반이나 지났어요? 이게 말이에요. 여기까지였는데요. 얘기를 그 기자가 이제. 이게 이제 말이 아니고 사운드다. 이렇게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죠? 그러면 찜질방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곧 내가 저 아저씨한테 건강식품을 좀 사야 될 것 같고. 저는 시작한 지 5분 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는 뭘 파는 데는 재주가 없습니다. 이번에 자아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아 이거 하나만큼 분명합니다. 저 그 아저씨가 드디어 어엿한 팟캐스트가 된 기분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감 너절할 수가 없어요. 청취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진짜 제가. 전략 전술이라는 것은요. 수령님이 내려주는 교시로서 내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소 유능한 참모들과 회의를 통해서 내려주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집단지성을 이용하게 됩니다. 전략 전술에서요. 참여자는요. 정치 싸움에서는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등등이 낍니다. 중요한 교시 하나는 마음속에 있는데요. 그거 하나를 놓고 서로가 서로가 열심히 고민을 해서 전략 전술을 만들어가는 거죠. 다 같이. 하나의 교시를 향해서 어떠한 전술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이게 뭐 노이즈다. 너무 시끄럽다. 두서가 없다. 이렇게만 생각 안 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쾌합니다. 네. 시사평론을 취미삼아 하고 계신 김민하 아저씨의 첫 번째 코너였습니다. 저는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성을 한다고 꼭 단발에 다시 부른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주십시오. 김민하 아저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 트라우사우라스한테 깃털이 있었던 얘기는 혹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트라우사우라스의 앞발은 그렇게 보고 보니까 당날개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즘에 또 다수설은 아 그 날개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로 조금 공용도야. 그것을 알기 싫다는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 생리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3D홀 흡수 울트라 슬림 잘 만들고 제값 29데이즈 자, 출발할까? 근데 엄마, 우리 차에도 블랙박스 있어? 지금 XSFM에서 다양한 블랙박스를 만나보세요.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제값 29데이즈 시사평론화는 김민하 아저씨의 저희한테 주신 초고를 보고 있으면 이분이 얼마나 많은 기사를 참고를 하고 저런 프리스타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번 꾸준히 보수 언론은 자기들이 부른 저 이름 참여연대 인맥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꾸준히 적시하고 비난하고 왜곡해왔네요. 대선 끝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방송에서는 말, 사석에서는 여러 번 말을 했었는데 보수 언론이나 자유단계 정당에서 얼마나 빨리 이 데미지를 회복할까? 다른 건 몰라도 정신적인 데미지를 말이에요. 그 다음 전술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재미있는 제언을 들었습니다. 큰 그림은 안 변했어요. 전략에서요? 당론만 바뀌었어요. 놀랍게도 오늘 아무 상관없고 서로 일면식도 없는 게스트들이 이번 주에 비슷한 얘기를 하나 더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전투의 방법만 바뀌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말이 이렇게 핫한... 인맥! 참여연대 인맥! 출신이라는 말도 핫하잖아요? 네. 그러면 참여연대라는 이름에 산부인과를 하나 차리는 것도... 뭐? 그러면 참여연대 출신이 많아지니까... 네. 게스트 하나 이상한 사람 나왔다고? 원래 안 절어도 내가... 당최 해석이 안 되는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시트 268회 목요일 순서를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된 첨부 해설 같은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입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김 PD와 유승윤이 또 물러갑니다. 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지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이디 더블유 케이 저녁 소프트 감사합니다.